칠하는 거리가 좀 먼데? 좀 더 가까이서 뿌려야 할 건데 너무 멀리서 뿌려주는 것 같아 영상 찍으면 사기가 쉽지 않지? 나도 짜증나 조금만 더 가까이 살살 뿌리면서 좀 더 가까이 너무 얼어 그 이내로 가야 돼 거리가 사실상 지금도 멀긴 멀거든 약간 좀 더 앞으로 그 거리는 돼야 돼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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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